전화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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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구멍..어 깜짝이야 전화중 전화중 마사지 받다가 너무 좁길래 해내에서 종을 사 왔어요 저게 밥그릇이 아니요? 네 밥그릇이 아니고 릴릭스 하는 그런 종이에요 저거 치니까 오히려 정신 사납던데 어 깜짝이야 실장님 오케이 보내주세요 아 이제 거기 도착했나? 아닌가? 아 뭐라고 해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 분이 있으신가요? 이렇게 물어보면은 로코오빠랑 로코오빠가 하는 로코만의 장르 있잖아요 그 장르와 함께 저랑 그냥 콜라보 같은 걸 많이 해보고 싶어서 작업을 오빠랑 로코 연락처 온 거 아니야? 어머 어떡해 로코만의 장르 못 하겠어 로코만의 장르 뭐라고 할까 어색한데 로코만의 장르 이제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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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한다 안 할란다 아 떨리겠다 내가 다 떨리네 종을 한 번 더 주시기 전화를 안 받았어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일단 안 받거든요 야 저 설렘이라는 게 정말 네